네, 홍콩에 오시면 드시고 보고 싶으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빈섬의 단점은 혼자 가서 먹기엔 좀 부담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홍콩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메뉴이죠. 더럽다. 셰셰야. 지금 보시는 대로 이거는 빈섬은 아니다. 이게 일명 쫑판입니다. 쫑판. 쫑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손잡이가 없는, 이걸 사실 쫑이라고 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작은 찻잔을 쫑이라 하는데 쫑판, 이 찻잔 안에 있는 밥. 찻잔 안에 밥을 넣고 그 후에 딘섬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인기가 있는 거를 밥 위에다 올려서 혼자 밥이랑 같이 반찬처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가 주문한 건 사실 쫑판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 일단은 많이 알고 있는 맛. 두셔보시면 이 안에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썰컹썰컹하고 씹히는 거 있습니다. 고기 양념 사이에 뭔가 요만큼하게 아삭아삭 씹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밤입니다, 물밤. 김기가 말캄말캄하십니다. 순간에 아삭아삭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우, 맛있다. 홍콩의 간장은 특별합니다. 맛있는 간장은 사실 밥에다 간장만 뿌려도 맛있는데 이렇게 뿌려 먹으면 홍콩 간장의 위력을 느낄 수 있죠. 이건 소시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순전한 고기를 넣어갖고 찍어. 너무 맛있습니다. 이건 아주 매우한 맛이잖아요 꼬세지인데 짭짤한 맛이야 달짝찌근한 맛이 확 퍼져요 고기에서 단짠단짠 이 어떤 것보다도 사실 제일 강력합니다 맛들이면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닭발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발라먹기 편하게 왜냐하면 그냥 찌는 게 아니라 튀고찌고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 거 보이시죠? 검은 거 이게 또우츠라고 해서 이걸 넣고 양념하면 굉장히 풍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오시거나 이런 데 보면 또우츠를 좀 사가서 집에서 볶음할 때 쓰시거든요 더 맛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뭐? 오오오오오 와! 땡큐! 이러면 먹어야죠. 이게 사실 딘삼의 대표 메뉴니까. 이게 사실 딘삼의 대표 메뉴니까. 네. 먹어야지. 딱 봐도 내공이 철철철철 넘치는 쇼마입니다. 땡큐! 이게 방금 쌓은 거 진짜 맞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보통 일반적인 쇼마이는 딱딱해서 들기가 편한데 이거 보세요. 부셔질려고 그래요. 이거 봐. 제가 젓가락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방금, 방금 쌓은 거예요. 쇼마이. 아, 이거 맛있겠다. 왜? 뜨거워. 뜨거워. 이야... 우와... 탑이다. 이야... 이야... 진짜 맛있네. 뜨거워. 무조건 드세요, 이거. 이 쇼마이는 진짜로 달라요. 싸자마자 바로 찐 거하고 쪄는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흐르는 거 확 달라요, 확. 이 집이 물론 양념도 잘하지만 지금 방금 쌓은 걸 제가 바로 쪄갖고 먹었기 때문에 이게 우와... 인정. 중판 드시러 오셔서 꼭 슈마이 하나 드세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오셔야 되는데 슈마이 쌀 때 꼭 슈마이 드셔야 되는데 이 집도 잘하지만 제가 타이밍을 워낙 잘 맞춘 것 같아요. 응... 나 홀로 여행객을 위한 쪽판을 먹으러 왔다가 우연치 않게 쇼마이의 강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